옆에 있는데 승미를 보면서 이제 약간 Hey 승미! Please touch me! I feel so soft and fluffy! 막 그런 식으로 제대로 그냥 노래를 만들었는데 그런 식으로 노래를 만들었어요 아 부끄러운데 제가 되게 보들보들해 보였나봐요 아아 55니트였나 그랬던 것 같은데 아니 아까 목소리랑 너무 차이가 나가지고 맞아요 정말 많은 목소리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 필릭씨 알겠습니다